저희 지금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 크림 맛있어요, 커피. 빨리 한마디 하세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밥 먹고 지금 카페 한 세 군데 택자 맞고 왔어요. 세 군데 이제. 근데 카톡보로 보여도 되는 건가? 보이면 안 되지. 편집해야지. 어. 아 맞아, 카드번호 하면 안 돼, 생무늬 거. 이걸로도 결제가 가능해. 그러니까 내가 지울게. 맞아, 결제 가능해. 카드번호 치고 유효번호만 알면은 결제가 가능해. 비밀번호 올라도. 비밀번호 올라도 돼. 어, 진짜? 어, 우리 거다. 맛있어. 여기 커피 맛있어요. 여기 커피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까? 하나 몇 거겠지? 맞아요 한 개 더 이뻐 같아 그러고보면 돼 그리고 그냥 먹자 이거 자몽 얘기했지? 피트 자몽 얘기 맛있지? 응 먹었어 이거? 응 맛있네 나 말고 언니가 시작할까? 저 찍어? 살 맛 없어? 맛병가이죠? 새콤달콤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키스 마이베이스 이거 어디 꺼나요? 유에라 바디 나이키래요 고마워 저희 지금 쇼핑 중입니다 저는 지금 형부 거를 구매했습니다 오늘은 구찌 컨셉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브랜드 톱10입니다 톱10 지금 세일해요 다이어트 톱10 오 그건 좀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저 오늘 염색했습니다 염색하고 수업시간 남아서 요핑합니다 감사합니다 birthday 오늘의 새벽에 창문이 염색하고 창문이 한 번 더